제주도에 관광객들 하여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귤도 사가고 갈치도 사가고 오지만 기념품도 많이 사죠, 기념품. 아이들 초콜릿만 사가더라고. 초콜릿. 옛날에 돌라르방.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주 빠르게 바뀌죠. 뭘? 좋아하는 게. 그러나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의 감각과 아이디어로 그걸 쫓아가야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낸다. 내가 아명 생각해봐도 뭘 퍼라시면 좋을지 전혀 모르고. 우린 모르죠, 우린. 젊은 아이들은 아이디어를 좋아하니까 머리가 팡팡팡팡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트렌디한 아이템을 만드는. 트렌디가 뭐라, 트렌디가? 이스라게. 감성 아이템. 아, 감성 아이템. 이게 전문 용어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감성 아이템 만드는 데. 오늘 나가야 공부를 제대로. 와봤어, 와봤어. 아니 어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작업, 작업. 작업하는 공방이니까 작업을 하고 있네. 제주도 관련된 기념품을 만드는 곳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주 감성. 특히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그러면 그런 감성 제품들이 대략 종류가 많습니까? 여기서 만드는 게. 제주에서 인증받은 캔들. 초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디자이너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증을 받는다. 두 개에서. 좀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핸드메이드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인증서들이 일단 그 제품에 대한 원자재 인증서들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제품 제조 과정. 이런 것도 이제 인증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인증받은 제품입니까? 이거 이거? 이야. 투명한 바닷솔. 이런 거 하나 사다가 책상 위에 아니면 집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주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걸 혹시 직접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시죠. 한번 보면. 아, 너무. 이러미. 아. 이거. 그러면 이제 파란색을 부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시면 좀 바다는 느낌이. 아 이게 근데 향이 나구나 여기서도. 각자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서 어떤 게 더 우수한지 좀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머리. 볼금은 머리 이게 해수욕장을 담긴 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딱 보면 제주도 푸른방. 푸른방은 어디 있습니까 푸른방. 이 위에 이게 푸른방. 이 작품의 제목은 고래의 꿈. 사실 그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고래와 우리 사람. 사람의 꿈이 같은 꿈인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상징하는 고래의 꿈입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매하는 쪽으로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저런 거 나도 안 팔리겠죠.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게 생겼어요. 6세 미만. 어린 친구들이. 애들은 막 와자자하고 좋아하거든요. 제주의 노예, 초가집, 일출봉, 해녀.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안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진짜 많은 분들이 아까 그 감성 아이템으로 충분한 저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다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 공방에서. 정말 제주도를 위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그 저 어디. 아 매장. 편의점이 있다면 거기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당신은 여기 저렇게 하시고. 우리만 간다 우리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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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팔 저놈은 지나다니는 사람인데 옵션에 퍼는 거 같고 이거 어떤 퍼는 거 같고. 펄젠은 밖에 걱정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도 홍보가 많이 되어있고요 해서 보통은 이제 관광객들들. EXEC. 개요일 관광객들이 아름아름. 네. 핸드폰 보면 다 나. 어디 가면 뭐 한다 매장 어디 가. 아 찾아오죠. 아름아름. 나도 그걸 잘 배워샤니까. 영 안되 영 소문들어프만 가능하니까. 그런 감성 아이템으로 정말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기를 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주 감성 아이템 세계를 향하여 화이팅!